아유, 본부장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본부장님 기회가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파이팅 넘치시네요. 저 사람들이 본부장님 기회가니 정말 좋아서 저러는 것 같아요. 구데렐라니까 잘 보여야지. 브라이언, 너도 이제 나한테 예의를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? 나 이제 곧 네 누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. 결혼? 이봐요. 구데렐라 아저씨, 나 당신 절대 안 믿어. 가엾은 우리나 봐서 참아주는 거지. 그러니까 누나한테 잘해요. 우리나 눈물 나게 하면. 알죠? 너너너너러. 너너너너러. 하아... 하아... 싸가솟는다. 우린한테 눈물을 얘기하지 말라고.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본부장님한테 결제받을 게 있어서요. 오빠 오늘 우리 저녁 먹을래요 콜?